재현이 형은 이제 그거죠, 기억 조장남. 제가 봐도 설레요. 보고만 있으면. 재현이 형이 혼자 솔로 촬영할 때 옷들과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멋있는 씬이 나오지 않았나. 재현이 형 멋있습니다. 그래서 말했잖아요, 재현이 형이 이거 입고 나왔는데 진짜. 너무 멋있어. 역시 뭐 재현이 형은 죽지 않아? 프라이나 레전드. 재현 씨 오늘 보조개가 아주 러블리하네요. 너무 끼 부르는 거 아니야?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재현이 형. 일단은 보조개 그만 만들어줘. 설레니까. 알겠어? 뭐해, 뭐야. 근데 내가 갑자기 문득 뜬 생각인데. 응. 형 목소리 진짜 섹시하다. 진짜? 응. 멋있어. 휴 잉맨을 봤는데. 진짜 휴 잉맨 씨도. 형이랑 잘 어울린다면 취미가. 약간. 잘 어울려 진짜.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형은 약간 고급스러운 거 되게 잘 어울리잖아. 나도 갈 거예요 진짜. 근데 재현이 형은 뭘 안 해도. 그치? 얼굴이 빛나니까. 내가 잘 찍어도 재현이 탓이라고 할 거지 너. 어? 내가 잘 찍어도 재현이 탓이라고 할 거지. 되잖아. 나 그거 한 번 더 해. 한 번 더. 재현아 사랑해. 재현아 사랑해. 재현아 사랑해. 재현아 사랑해. 다행이 수 beş족이라까지 regulators 운대etos. 재현아 사랑해. conn university의erem긋에서 구조해가 이 neutrale 수 없다. 재현아 성생이지만 Hyacán 하기도 japaneseadamente 괴는데 김암 Reform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